약 8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번 주에 경기부양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만약 아직 경기부양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2018년과 2019년 택스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디렉 디파짓 정보를 IRS에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외에도 다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에 아직 택스 보고를 하지 않았고 2018년 택스 보고 당시 다른 은행 계좌를 사용했을 경우 이전 은행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 측이 다시 IRS로 돈을 송금해 IRS가 차후 우편으로 수표를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터보텍스 등의 세금 보고 프로그램 회사의 임시 계좌에 세금 환급금이 먼저 입금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 측에서 직접 지급받은 부양금을 해당 사람의 은행 계좌 등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보고가 필요 없는 저소득층인 경우입니다. 개인의 연소득이 1만 2,200달러 이하인 경우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이런 경우에는 IRS가 만든 온라인 툴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은행 계좌 정보 혹은 수표를 받을 수 있는 주소가 입력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